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금까지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몸시까지도? 선배님들 멤버 바꿔서 느낌이 또 다르죠. 만녀팀과. 이렇게 오래간만에 전투적으로 먹는 사람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같이 경쟁력이 올라가고 다시 기량이 업그레이드 않을까. 만녀보다 더 하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무서운 애들을 지냈어. 무서운 녀석들. 무서워. 이겼다, 이겼다. 이겼다. 배고파. 자, 네. 액션. 이거 하면 프로페셔널이죠. 도윤아, 가자. 한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? 인생은 단방이요. 나무를 주웠어를 새 것처럼.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고 있냐. 진짜 아들하고 소문들부터 이제. 이렇게 행복한 바보라며. 점점 싫어지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. 푸처 해운 공성. 하하이.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. 삐카 삐카. 어메이딘. 드럼? 아메이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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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